마지막 손님을 뵙겠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거의 밤새고 온 수준. 오빠도 잠 못 잤죠? 아, 응. 잘 자더라. 잘 와. 어서 와. 저기 산 보인다. 예쁘다. 쟤는 상태 너무 안 좋다. 우리 아린이가 어디에 나온 거고. 우리 아린이가 어디에 나온 거고. 우리 아린이가 어디에 나온 거고. 그것도 있어요. 우리 아린이가 어느새 뭐 이렇게 나올까. 동얼이 목소리 들리는데? 제다. 어디 바로 찾았지? 동얼입니다. 동얼. 동얼. 이스트야 왜있어? 이스트 오 너무 좋다 나 너무 빨리 들어오고 싶어 사과가 있었구만 알았어요 너 시작된거야 자아 누굴 보시죠? 나는 아이니 해보니까 너무 좋아 아이니도 그래? 안이도 그래 나 우리 베이비 나 아이니가 시키는대로 할게 나 내일부터 아이니꺼 학과 못하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귀신 지났어. 오늘 방금 진짜 귀신 지났지 않았어. 아인이가 피식 웃었어. 아인 전화 왔어? 누구야? 누군데? 아인아 작은 거 냄새나지? 아니? 청구탕 냄새 나는데? 아 몰라. 봐봐. 이라요. 꼬말봐. 여기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없어요. 하나였어? 이건 뭐였어? 너무 이쁘다. 다 뜨거운 사람들은 있어. 진짜? 다 볼래. 아인이가가 데려가. 안 됐어. 아 무거워. 정신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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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빨리 와! 왜 빨리 와! 네가 잡고 있잖아! 너무 귀여워!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We could part and never look back. Life will shortly have us fallen flat. By the springtime we'll be strangers.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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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디건도 가져갈거에요 지금까지 흰색 오백성이에요 얼굴이 많이 부르셨네요 와 정말 이놈의 파파라치 진짜 정말 할리우드에서 살 수가 없어 물개다 안녕 물개야 실내화 화장실 얼굴이 너무 많아 왜 안하냐고 어려워 하하하하 저희 짬뽕 두개 주시구요 공기밥도 하나 주시겠어요 쟤 표정이 약간 좀 재수없는데요? 약간 어노잉하네요 네? 어노잉하죠? 제가 많이 몰라서 여기가 짬뽕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어요 짬뽕 킬러신가 보다 짜장면을 주고 어머머 진짜 세대다 체칼이 이쁘다 이 새가 쟤 재밌나봐 쟤 재밌나봐 쟤 재밌다는 사람 세 명이나 있네 진영 언니도 재밌어 쟤 만족스러우신가 보다 매일에 드릴게요 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맛있는 냄새나 여기 치킨 났다 치킨 아니 치킨 어디서 모래로 진짜요? 맞아 아까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이나 치킨 왔다 형님이 왔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이쁘고 깐돌이처럼 저를 따라오실래요? 네 저희 손을 잡으세요 갓구는 오 귀여워 그녀의 수정 메이크업 수정할게 없잖아 정신 수정해야 될 때 눈이 안 따지네 성능도 옷 바꿔고만 가져왔어? 응 하나만 챙겼네 포기 엑 이제 쑥 소데리 소지 에니 하늘 단계 섹構造 라인 피해 다 내리고 속파요 걸어요 응 자 종이 오 일로 다 내리고 속파요 그럼 웨이브 같아 웨이브 같아 어묵ose them 얘가 야외에서 커퍼도сь 야외에track 오류 아인 너무 이쁘게 나왔어 아인 들려 이거 되게 재밌다ép 친구들이랑 해서 더 재밌었어 애자 옷 입은 거? 응 엄마가 왔어 나도 제일 좋아해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해! 우리 아이가 한 거 그러면 흑돼지 하나 백돼지 하나 동치미 그다음에 계란찜? 좋아 좋아 마지막 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락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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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혹시 소금약 없겠지? 소금약 있어 아 가져왔어? 응 그런 거 찍어 나 이거 맨날 찍어 봐 아니 나 여기 뭐 나가주고 나 없었으면 어쩔 거니 했어 준비성이 좋네 이거 준비성 되게 좋아 배고프는 거 나 지금 가양 혹시 족집게 있어? 족집게? 응 족집게도 있어? 응 파우치에 파우치에? 응 족집게도 가져왔어? 잉 이거 다 가져온다 아니 다 오빠를 위해서 가져온 거야 내가 짜라 짜라 이거 하나 있는데 이렇게 뽑아 내가 오늘 이거 뽑으려다가 이거 오빠 내가 다른 족집게 있거든? 빨간 색깔 족집게 빨간 족집게는 또 뭐야? 족집게가 두 개야? 이거 말고 딴 거잖아 아 됐다 오빠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했니?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저는 이렇게 어디 놀러가면 엄청 많이 챙겨오는 스타일이에요 프로 짐꾼 이렇게 향초도 가져왔어요 잘 자려고 제가 좋아하는 향기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마음의 안정감도 들고 잠이 잘 오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응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 전에 쓰는 아로마 오이 필로우 미스트까지 약간 다 챙겨서 오는 스타일 그래서 오빠 내 덕에 잘 자는 거잖아 음 잘 자지 이번에도 이렇게 향기가 나는 캔들을 가져왔어요 탬버린즈 캔들 향은 사운즈 오브 나이트 이렇게 옆에 두고 있어요 나는 그거 너 챙겨온 지도 몰랐는데 캐리어 여니까 좋은 냄새 나서 이거 뭐지? 감동? 감동했구나 감동까진 아니고 제가 이 향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딘가 과일향? 이게 막 달달한 게 아니라 덜 익은 씁쓸한 과일향 느낌? 근데 되게 프레쉬하고 뭔가 기분 좋아지는 이번에 탬버린즈 이 올팩티브 캔들이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제 픽은 사운즈 오브 나이트? 의용님이랑 향기 취향이 비슷한데 여기도 이거 좋아하는 거 같아 나는 그거 코쿤? 코쿤? 코쿤 머스크 그게 좋던데 누가 쫓어? 아니 그게 고급진? 그런 머스크? 어 코쿤 머스크처럼 난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랑 똑같은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코쿤 머스크요 아니 아까 방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놀러 왔을 때 캔들 세 개 다 냄새 맡아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시신 언니는 저랑 똑같이 사운즈 오브 나이트고 여기 아주버님은 멀버리 리브즈가 제일 좋대요 진짜 신기한 게 근데 제가 이거 뭔가 우빈 오빠가 좋아할 거 같다 했거든요 딱 맞췄어요 그치 오빠 우빈 오빠가 좋아할 거 같다니까 우빈 오빠가 1순위 멀버리 리브즈 했지 응 맞아 맞아 저 사실 MBTI도 되게 잘 맞춰요 사람들 INFP지? 응 그거 봐 뭐야 내 거 알잖아 제가 아인이가 좋아하는 것도 바로 맞출 수 있을 거 같아요 아인이코쿠 머스크 봐라 이제 내가 내일 아인이에게 물어본다 아인이코쿠 머스크 한다 아인이는 나랑 취향이 비슷해서 아닌데? 아인이는 나랑 비슷한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인이코쿠 머스크 좋아할 거 같아요 맞으면 500원 이 캔들 촉감이 좋아요 여기 맨질맨질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다 손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면 뭔가 정성스러운 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하나의 건축물을 보는 느낌이에요 또 제가 자랑하게 했는데 매장 가서 이 캔들 구매하면 이렇게 귀여운 블루 퍼백을 준대요 이 귀여운 퍼백이랑 이 미니 석고 방향제를 준대요 이 석고 방향제는 차에 두면 진짜 좋아요 소 큐트 맞아 그거 차에 두면은 뱀이 되게 좋아서 친구들 다 물어본 거예요 어? 누가 물어봤어? 누가 오빠 차에 탄 거야? 아니 근데 이 가방은 진짜 아인이가 너무 좋아요 아인이가 좀 저랑 잘 맞는 듯? 우린 역시 천생연분인 듯? 아닌 듯? 질투하기는 아무튼 이렇게 고부상처럼 다 가져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예쁜 방에서 좋은 향기 받고 자니까 너무 좋아요 맞죠 향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잠이 잘 와 사실 우린 오빠는 내 덕에 철두철미한 아내 덕에 꿀잠 자는 거야 인정합니다 잘하이요 지금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요? 머리 말려야 돼 그래도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서 말리는 시간이 되게 적어져가지고 머리 말리는 꿀팁 줄까? 나선도로 잘라 그러면은 진짜 30초 컷? 아 진짜? 거의 그 정도 아니 두피가 말라? 그렇게 30초 안에? 아니 두피 진문화했어 너무 말려 형이 한 잔 하자는데? 가야지 이제 머리 말리고 가자 그래 머리 말리고 한 잔 하겠습니다 가현이는 자나봐 좋은데? 하하하하 정하이 자지마 웃는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누구신가 보다 열 부엇고요? 구려 구려 날씨 구려 구려 아 아 아 우리 키가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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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맛있게 주의레 아니야? 사진 사쳐라. 오 잘한다. 이것이 안될다 이거. 그거 뭐야? 그거 줘봐. 작은 엄마랑 한번 볼게. 애니가 뭘 좋아할지 딱 생각해놨는데 그게 맞는지 볼게. 작은 엄마가 생각했을 땐 코콘 머스크였거든? 와 맞췄어 진짜로. 아인이가 이거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맞췄어 잘했지? 맨날 맡아봐봐 너무 좋다 아인이가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거? 무슨 향이 나는데? 멜론이야 멜론? 응 그리고 하인의 부자국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제자이벤트가 있어요 구제자이벤트가 있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구제자이벤트에요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아인아 짱은 한 분 아인이처럼 밑에 입을래? 애랑 똑같이 입을래? 아 아인아 너무 좋다 달 같다 달 상처 되게 영화배우 같다 지금 그치? 아인이 삼촌 달 같애 아인이가 좋아하는 노래 틀릴까? 앤젤베이 아인이 앤젤 아니야? 아인이 천사 아니야? 맞아 나 앤젤지 아인이 앤젤이야? 아인이 앤젤이야? 작은 엄마의 앤젤 어딨어? 작은 엄마야 작은 엄마야 작은 엄마야 너무 작게 하고 왔어 어 진짜? 작은 엄마인데? 응 웃어도 돼 어깨동물도 해 이렇게 할까? 응 괜찮아? 응 하트하자 아인아 하트는 어때? 좋아 아인이 사진 진짜 잘 찍어 와 아인 사진 진짜 잘 찍는다 이건 애는 이차을 키워줄게 여기 정돔 펴 정돔 펴 그거 누르면 바꾸시다 바꾸시다 됐다 괜찮아요? 조명? 응 웃어 네 하트하자 여보세요? 진짜 전화왔어 누군데? 언니 친구 누구래? 언니 친구 누구한테 전화왔어? 하늘색 가방 중 언니 아 진짜? 진영 언니한테 전화한다고? 뭐래? 우리 서울 가서 만난 언니 말하는 거지 응 그 언니가 뭐래? 응 다음에 우리 또 만나서 어 같이 도넛 어 팬케이크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겠다 아인아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 언니가 어제 생일이었거든 생일 축하한다고 해줘 진영 언니 생일 축하해요 해주세요 아인님 여보세요? 생일 축하해요 진영 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인아 뭐래? 언니가 좋대? 응 저희가 다음을 팬케이크 할 때 케이크도 사갈게요 너무 좋아하겠다 어때? 응 아줌마 끊었어요 너 너무 귀여워 응 이렇게 이렇게 응 하나 둘 셋 음 음 뱀 사랑해 평생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손들아 저요 저요 얘 아니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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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이는 안 먹는데 정하이는 안 먹는데 뭐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너넌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열 셋 셋 둘 셋 셋 너넌 여기 진짜 네 잘 먹습니다 리얄이 맞지? 인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